BTV 고객들이 이 편리한 인공지능 누구를 더 많이 이용하게 할 수 없을까? 아니, BTV 기존 고객들도 누구를 누구나 쉽게 그렇죠, 누구를 누구나 누구는 누구나 이용하면 좋은 거잖아요 특히 BTV를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요?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것 같아요 It's so easy 이것만 있으면 다 해 그리네요 완벽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누구 이제 누구든지 사용해 어려울 것 하나 없어요 BTV 누구 서비스 빠박 빠박 BTV 리모컨 여기 준비가 됐나요? 우리 집 셋톱박스 지금 업데이트해 보세요 궁금한 영화 언제든 물어보세요 답해 줄게요 답해 줄게요 Do you baby 제목을 날라 고민할 필요 없어요 말하면 돼 OK 조명 조절 공기 청정 말해봐 리모컨을 말해봐요 자 당신의 삶에 편안한 변화해 줄게요 믿어봐요 난 완전 easy 추천도 결제도 내가 해줄게요 bro 말만 하면 돼요 bro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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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도 내게 물어봐요 I love you, I care you, I grow 한 번 물어봐요 낙글리는 대로 나를 물어봐요 달라질 거에요 변해질 거에요 이름이 이리즈님 아, 저 며졌네 식사 가셔야죠 아, 네, 네, 가요 가요 여행 다Min 생 Jo 벌 프로 슈트 exact ки 그 왠지 또 욕 거의 요 이 hasta 지 곧 남